이스라엘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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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카오 이스라엘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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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라엘을 잘 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무엇을 설명할까요? 무엇을 설명할까요? 무엇을 설명할까요?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을 알리냐? 아무거나 알리는가? 그것이 아니다. 정말 알찬 내용을 알려야 된다. 이것은 자신의 견에 의견을 밝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정확한 다릴 근거 우랑과 하디스에 있는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알찬 내용을 이렇게 보내야 된다. 감사합니다.